왕국을 물려받은 왕자 옛날에 조와 안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둔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둘 중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었고 궁전의 신하들 역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왕은 장차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겠다. 어느 날 왕이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너라. 내게 가장 진귀하고 보배로운 예물을 바치는 신부감을 데려오는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쌍둥이 왕자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 반대쪽 귀를 잡아 말을 달렸습니다. 이틀이 지나 조는 어느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조는 후작인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조는 후작의 딸에게 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혼례를 정했습니다. 그러자 후작의 딸은 봉인된 작은 상자를 왕에게 선물할 예물로 조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연인은 곧 약혼 사실을 세상에 발표했어요. 왕은 예물을 받았지만 아는 신부가 예물을 보내오기 전까지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안 왕자는 말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작은 마을 하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길도 없이 나무만 빽빽하게 오거진 거대한 숲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안은 칼을 빼들고 나뭇가지를 쳐내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벼랑간 눈앞에 넓은 빈터가 나타났어요. 빈터 저 끝에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의리의리한 대리석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안은 궁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안을 맞은 것은 다름 아닌 집사옷을 입은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는 안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또 다른 두 마리의 원숭이가 나타나 안 말에서 내리는 걸 돕고 말을 마구깐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은 난감마다 앉아있는 수많은 원숭이들의 말없는 인사를 받으며 양탄자가 깔린 대리석 층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커다란 방으로 들어서자 탁자에는 카드놀이판이 차려져 있고 네 마리의 원숭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원숭이가 안에게 탁자 앞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세 마리의 원숭이가 각자 나머지 의자에 자리를 잡았고 곧 카드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원숭이들이 손짓으로 안에게 저녁 식사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원숭이들은 안을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식당에는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쓴 원숭이들이 호화롭게 장식한 기다란 탁자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원숭이들은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만찬을 마치자 원숭이들은 램프의 불을 밝혀 안을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홀로 방 안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안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이 깊이 잠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잠을 깨웠습니다. 안, 누구요? 안은 이불 속으로 몸을 움츠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얼 찾아 이곳에 왔나요? 난 아버지께 조의 신부보다 더 진귀하고 보배로운 예물을 선물해줄 나의 신부를 찾고 있소. 그리 되면 나는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오. 안, 당신이 나와 결혼해준다면 가장 진귀하고 보배로운 예물과 왕위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소. 좋아요. 그럼 내일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세요. 다음날, 안은 아버지에게 자신은 무사히 잘 있으며 곧 신부를 얻게 될 거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안이 편지를 한 원숭이에게 건네주자, 원숭이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펄쩍펄쩍 뛰어서 왕의 궁전이 있는 수도까지 달려갔습니다. 왕은 편지를 가져온 원숭이의 옷차림에 깜짝 놀랐지만 기쁨에 무척 즐거워하며 궁전 안에 원숭이 사신이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안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다시 잠이 깼습니다. 안, 저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았나요? 물론이요. 좋아요. 그럼 내일 아버지께 또 편지를 보내세요. 다음날, 안은 아버지에게 자신은 여전히 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원숭이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새로운 원숭이를 위해 궁전 안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밤 어둠 속의 목소리는 안에게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지 물었고 다음날 안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 원숭이가 궁전으로 가져가는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 이제 왕의 궁전은 원숭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나무 위에도, 지붕 위에도, 석상 위에도 원숭이들이 온통 바글거렸습니다. 어떤 원숭이는 망치로 신발 뒷굽을 박아넣는 구도장의 어깨 위에 앉아서 구도장의 동작을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또 어떤 원숭이는 의사가 수술하는 걸 구경하고 있다가 상처를 찍고 꿰맬 때 쓰는 수술용 칼과 실을 가지고 달아나버리기도 했어요. 산책을 나온 여인들이 쓴 양산 위에도 원숭이가 앉아있었습니다. 왕은 이제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달의 마지막 날이 되자 마침내 어둠 속의 목소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함께 궁전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려요. 다음날 아침, 안이 칭개를 내려와 보니 멋진 마차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보석에는 원숭이 마부가 앉아있고 마차 뒤에는 두 명의 원숭이 하인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마차 안에는 진귀한 보석 장신고로 치장하고 탐스러운 타주 깃털이 꽂힌 정교한 머리 장식을 쓴 원숭이 한 마리가 폭신한 벨벳 쿠션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아니, 원숭이 신부 옆에 앉자 마차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두 여인이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이 낯선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서로 어깨를 밀쳐가면서 도로 양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차 안을 들여다보고 안 왕자의 신부가 원숭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아들을 맞으러 궁전 앞에 나와 있는 왕에게로 향했습니다. 왕이 원숭이 며느리를 데리고 온 왕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그러나 왕은 꿋꿋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마치 왕자가 원숭이와 결혼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양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내 아들이 고른 신부감이니 내 아들은 그 신부와 결혼해야 한다. 왕이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법. 원숭이 신부는 조 왕자의 신부가 가져온 것과 똑같이 생긴 작은 상자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상자는 결혼식이 열리는 날 열어보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숭이 신부는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궁전에 마련된 침소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은 신부를 맞으러 갔습니다. 안이 신부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옷 맵실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신부는 안을 향해 몸을 빙글 돌렸습니다. 안은 깜짝 놀라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황금빛 머리카락에 장밋빛 홍조를 머금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연방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어요. 제가 바로 당신의 신부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궁전 밖에는 안 왕자와 원숭이 신부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수도 안의 사람들이 모조리 몰려나와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자가 원숭이 대신 아름다운 여인을 신부감으로 데리고 나타나자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궁전 저편에는 수많은 원숭이들이 몰려나와 나무와 지붕과 창문 턱에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왕자 부부는 원숭이들이 앉아있는 거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부부가 지나가는 곳마다 앉아있던 원숭이들이 빙글빙글 맴을 돌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어떤 원숭이는 바닥에 긴 옷자락에 끌리는 드레스 차림의 여인으로 어떤 원숭이는 깃털 모자를 쓰고 멋진 검을 찬 씩씩한 기사로 나머지 원숭이들은 성직자나 농부, 병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신랑과 신부의 뒤를 따라 함께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윽고 왕은 결혼 예물이 담긴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조의 신부가 가져온 상자를 열자 살아있는 아기 새가 나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모두들 작은 새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어떻게 상자 안에 갇힌 채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새의 보리에는 호두가 하나를 물려있었어요. 그리고 그 호두를 열자 안에서 황금으로 만든 술 장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내 신부가 가져온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살아있는 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의 보리에는 호두가 아닌 도마뱀이 한 마리 물려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의 입에는 개암나무 열매 한 알이 물려있었습니다. 왕은 열매를 쪼개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백명의 장인이 솜씨를 다해 수놓은 아름다운 레이스 장식에 식탁포가 곱게 접혀들어 있었어요. 가엾은 조왕자 이제 왕은 안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고 발표하겠구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내 신부가 말했습니다. 안왕자는 전하의 왕국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제 왕국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이가 저와 결혼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원숭이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원숭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왕 안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인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왕자는 아버지의 왕국을 물려받았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오래오래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북풍의 선물 집이라고 불리는 농부가 언덕에 있는 수도왕장의 농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 빠지는 언제나 북쪽 바람이 불어와 농작물을 모두 망치기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집과 식구들은 굶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집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북풍님에게 찾아가 봐야겠어.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북풍이 불어오는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집은 북쪽 바람이 사는 성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어요. 북쪽 바람의 아내가 창문 밖으로 흘끔 내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집이라고 합니다. 아내 남편 계십니까? 그이는 너도 밤나무 숲에 바람을 일으키러 갔어요. 하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기다리려 안으로 돌아오세요. 한 시간 후에 북쪽 바람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풍님 너는 누구냐 저는 집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아시다시피 매년 당신이 우리 농장에 불어와 농작물을 모두 망쳐놓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형편이에요. 그래서 내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 당신이 지금까지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할지는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집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북풍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 했습니다. 이 상자를 가져가거라 배가 고플 때 상자를 열면 무슨 음식이든 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요술 상자에 대해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상자를 빼앗기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집은 북쪽 바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출발 했습니다. 숲속을 걸어 절반 정도 갔을까요? 집은 배가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북풍에게 받은 상자를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술 상자야 포도주와 빵 그리고 곁들여 먹을 만한 걸 다오. 그러자 집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자 속에서 따끈따끈한 빵과 포도주 한 병 그리고 햄 한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집은 그 자리에 앉아 맛있는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은 다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즈음 집은 언덕 아래로 마중 나온 아내와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얘기가 잘 됐나요? 일이 잘 풀렸어. 집은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식탁 앞에 앉아봐. 그런 다음 집은 상자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술 상자야 포도주와 빵 그리고 우리 모두가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을 다오. 요술 상자 덕분에 집 일가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수도 원장님한테는 절대로 내가 가져온 상자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탐이 나서 요술 상자를 빼앗으려 들게요. 네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수도 원장이 집에 아내를 불렀습니다. 자네 남편이 돌아왔다지 갔던 일은 잘 되었나 잘 됐다고 그 말을 들으니 기쁘 긍글해 자네 남편이 뭐 값 나가는 거라도 얻어왔던가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당사자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얘기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자루 밖으로 고양이가 나오듯 죄다 나와버리기 마련이지요. 수도 원장은 즉시 집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내 자네가 아주 귀한 상자를 얻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좀 볼 수 없겠나. 집은 무조건 딱 잡아떼고 싶었지만 눈치 없는 아내가 이미 전부 털어놓은 게 뻔했기 때문에 요술 상자를 꺼내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상자는 내가 가져가야겠네. 그러면 저는 어쩌고요? 나리도 아시다시피 농작물을 전부 잃는 바람에 저희 집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자를 내게 주면 밀과 포도주를 자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주겠네. 그 외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주지. 가엾은 집은 수도원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술 상자를 넘기고 집이 받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수도원장은 집에게 형편없는 씨앗이 담긴 포대 몇 자루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집은 예전처럼 다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내의 수다 때문이었지요. 당신 때문에 귀한 상자를 빼앗기고 말았어. 북쪽 바람이 아무한테도 요술 상자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이젠 다시 찾아갈 엄두도 나지 않아. 하지만 결국 집은 마음을 굳게 먹고 북풍이 사는 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집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북풍의 아내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집입니다. 이번엔 북쪽 바람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뭘 원하는가 집 내게 상자를 준 걸 기억하시지요? 그게 말이지요. 우리 농장의 지주나리가 빼앗아 가서는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시 가난하고 배고픈 처지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아무에게도 상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르지 않았느냐. 냉큼 사라져라. 더 이상 내게 줄 것은 없다. 북풍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당신 뿐입니다. 북풍은 집에 딱한 처지에 다시 한 번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북풍은 반짝거리는 황금빛 상자를 꺼내 집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아니면 이 상자를 이 상자를 절대 열어선 안 된다. 그랬다간 상자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게다. 집은 북쪽 바람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잡아 출발했습니다. 걷다 보니 금세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집은 상자를 열고 외쳤습니다. 요술 상자야 먹을 것을 다오. 그러자 상자에서는 음식이 아니라 몽둥이를 든 덩치 큰 사내가 나오더니 가련한 집혼을 흠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황급히 상자를 닫고 온통 쑤시고 저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된 아내와 자식들이 언덕 아래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다 잘됐어 저번 것보다 더 근사한 놈으로 얻어왔거든 집은 식구들을 식탁 앞에 앉히고는 가지고 온 황금빛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커다란 몽둥이를 든 거인이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나와 집 일가를 마구 두들겨 때리는 것이었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질은 집이 상자를 닫은 후에야 겨우 그쳤습니다. 당장 수도원으로 가봐. 집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수도원장님께 내가 저번보다 훨씬 좋은 상자를 얻어왔노라고 말씀드려 집의 아내가 소식을 전하자 수도원장은 늘 하던 대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돌아왔다고? 이번에는 어떤 걸 가져왔던가?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이가 저번 것보다 훨씬 좋은 상자를 얻어왔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꿈결 같은 맛이란 하지만 그이는 세상을 다준다 해도 그 상자와는 바꾸려 들지 않을 거예요. 수도원장은 즉시 집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게다가 상자도 얻어왔다지 나도 구경 좀 시켜주게.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번 보시면 또 저번처럼 빼앗아 가실까 봐 두려운데요. 안 그러겠네. 내 약속하지. 집은 수도원장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상자의 한 귀퉁이를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몸이 달아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내게 주게 저번 것은 돌려주지 황금 상자가 자네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걸 대게 주면 지난번에 가져간 상자에다 쓸만한 물건까지 더 얹어주겠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상자는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황금 상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약속한 걸세.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정말로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운이 좋구나. 이렇게 딱 알맞은 시기에 이런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다니. 수도환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교황 성하와 사제들을 영접하기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해야겠다.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굶긴 다음에 저녁에 이걸로 성대한 만찬을 베푸는 거야. 다음날 오전 미사를 마친 신부들이 수도환장이 푸대접을 난다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도 주지 않다니 너무하는군. 저것 봐. 화덕에 불도 꺼져 있잖아. 식품 창고도 텅텅 피었고. 그러자 수도환장의 계획에 대해 미리 전해들은 다른 신부가 말했습니다. 기다려 봅시다. 저녁 만찬 때 수도환장이 요술 상자를 열어 세상 그 누구보다 맛있는 그런 최고의 음식을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의기양양한 수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신부들이 만찬장으로 들어와 기다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식탁 한 복판에는 빛나는 황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상자에 집중되었어요. 드디어 수도원장이 만면의 웃음을 지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상자에서 몽둥이를 든 여섯 명의 거인 사내가 쏟아져 나와 신부들에게 잇는 힘껏 몽둥이 찜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이어지는 몽둥이 세례에 수도원장은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바람에 상자는 뚜껑이 열린 채 계속 나뒹굴었습니다. 덕분에 여섯 명의 거인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줄기차게 몽둥이를 휘둘러 댔습니다. 근처에 숨어있던 집이 보다 못해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찾아 뚜껑을 닫았어요. 집이 아니었으면 신부들은 거인들의 몽둥이 찜질에 못 이겨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여곡자 끝에 신부들의 저녁 만찬이 끝났습니다. 어찌나 풍성한 진수성찬이 차려졌던지 신부들은 저녁 미사를 거행하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뱉을 수 없었답니다. 두 개의 상자를 모두 되찾은 집은 다시는 남에게 상자를 보여주지 않고 평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노인의 금화 옛날에 어느 꼬부랑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바닥에 앉아 새끼를 꼬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고보라적 꼬부랑 노인이었습니다. 꼬부랑 노인의 외딴 오두막에는 이따금씩 사냥꾼들이 들렀습니다. 사냥꾼들은 물도 마시고 낮잠도 자고 갔어요. 그때마다 노인은 귀찮아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꼬부랑 노인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오두막에 사냥꾼 세 사람이 들렀습니다. 영감님 아직도 새끼를 꼬고 계세요? 세상에 허리가 더 꼬부라지셨네. 사냥꾼들은 오랜만에 본 노인의 모습에 혀를 찼습니다. 늙어 죽기 전에 굶어 죽지 않으려면 새끼라도 부지런히 꼬아야지 어쩌겠소. 노인의 말에 사냥꾼들은 구석으로 가서 한참 동안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영감님을 위해 돈을 좀 모으면 어떻겠나? 좋지. 그동안 신세진 것도 많은데. 그럼 금화 한 입씩 내놓기로 하세. 사냥꾼들은 그 말을 모아 꼬부랑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돈이면 새끼를 꼬지 않아도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소. 꼬부랑 노인은 그 말을 받아 나무통 테두리 사이에 끼워 놓았습니다. 다음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감님 말한테 여물을 좀 먹여야 하는데 쓸만한 그릇 좀 빌려 주세요. 꼬부랑 노인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구석에 있는 나무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옳지 저게 좋겠군. 꼬부랑 노인은 그 말을 끼워두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나무통을 내주었습니다. 여물통으로 쓰기에 딱 좋겠군요. 그럼 가져다 쓰시구려. 고맙습니다. 나그네가 가고 난 후 꼬부랑 노인은 아차 씹었습니다. 그제야 금화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는 수 없지 뭐 그 돈 임자는 내가 아니었던 모양이야. 아까웠지만 꼬부랑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다시 새끼를 꼬았습니다. 얼마 후 사냥꾼 세 사람이 다시 오두막에 들렀습니다. 그들은 꼬부랑 노인이 새끼를 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도 새끼를 꼬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드린 돈은 어떻게 하시고요? 꼬부랑 노인은 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난 그 돈 임자가 아닌 모양이요. 사냥꾼들은 다시 구석에 가서 의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도 금화를 모아 주기로 하였어요. 이번에는 잘 간직하세요. 아이고 고맙소. 꼬부랑 노인은 금화를 받고 한참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벽에 걸어놓은 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저기 두면 되겠군. 노인은 모자 안쪽에 금화를 끼워 끼워 두었습니다. 다음날 꼬부랑 노인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마을로 갔습니다. 모처럼 외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나갔지요. 그런데 막 숲에서 벗어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꼬부랑 노인의 모자를 채갔습니다. 꼬부랑 노인은 안타깝게 소리쳤지만 새는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지 뭐 그 돈 역시 내 돈이 아닌 모양이야. 아까웠지만 꼬부랑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음날 꼬부랑 노인은 그동안 꼬아놓은 새끼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한 어부에게 받았어요. 이 새끼는 남은 건데 그냥 가지시구려. 꼬부랑 노인은 남은 새끼를 어부에게 주었습니다. 영감님이 애써 꾼 걸 그냥 가지면 되나요? 그럼 그 그물로 맨 처음 잡은 물고기를 주시오. 알았습니다. 다음날 어부는 약속대로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마리뿐이었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이것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내일부터는 많이 잡기를 바라오. 그날 저녁 꼬부랑 노인은 수포를 만들기 위해 어부가 가져온 물고기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배에서 이상한 돌이 나왔습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한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무척 아름다웠어요. 예사똘 같지 않군 나중에 사냥꾼들이 오면 물어봐야지. 꼬부랑 노인은 그때까지 돌을 잘 간수해 두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사냥꾼 세 사람이 다시 오두막에 들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끼를 꼬고 있는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도 새끼를 꼬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드린 돈은 어떻게 하시고요? 꼬부랑 노인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난 그 돈 임자가 아닌 모양이오. 대신 이 돌을 얻었다오. 꼬부랑 노인은 사냥꾼들에게 물고기 배에서 나온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아주 귀한 보석입니다. 귀부인들의 반지나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지요. 영감님은 이제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사냥꾼들은 도시의 보석상에 가서 꼬부랑 영감의 보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보석상들이 오두막으로 찾아와 보석을 팔라고 졸랐습니다.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파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에게 파십시오. 꼬부랑 노인은 그중에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보석상에게 돌을 팔았습니다. 이때 사냥꾼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이젠 부자가 되셨으니 마을로 내려가 편안하게 지내셔야지요. 사냥꾼들은 꼬부랑 노인이 마을에 있는 농가를 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꼬부랑 노인은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구석에 뒹굴고 있는 나무통이 어디선가 본 듯했어요. 저걸 어디서 봤더라? 꼬부랑 노인은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나그네가 가져갔던 그 나무통이군. 여물통으로 쓰겠다며 나그네가 가져갔던 바로 그 나무통이었습니다. 테두리 테두리 사이에 금화 새잎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니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도님 자가 바로 나였던 모양이군. 노인은 허허 웃으며 다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배나무 위에 걸쳐져 있는 새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집이 이상하게도 생겼군. 꼬부랑 노인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새집이 아니라 모자였습니다. 이건 새가 채갔던 내 모자군. 모자 안에는 금화 새잎이 고세란이 있었습니다. 이도 임자도 나였던 모양이야. 꼬부랑 노인은 돌아온 여섯 잎을 금화를 보며 기분 좋게 중얼 거렸습니다. 그 후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가 아픈 고양이 옛날 옛적에 친딸과 의부딸을 하나씩 둔 엄마가 살았습니다. 엄마는 친딸만 예뻐하고 의부딸에겐 쌀쌀맞고 하임 보리듯 대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의부딸에게 치커리를 치커리를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어린 의부딸은 걷고 또 걸었지만 어디서도 치커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커다란 양배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양배추 끝을 잡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마침내 양배추가 뽑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뽑힌 자리에 우물만한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고 그 안에 사다리 하나가 걸쳐져 있는 것이었어요. 소년은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어여쁜 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온통 고양이 천지였어요. 고양이들은 저마다 부산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설거지를 하고 어떤 고양이는 우물에서 물을 기렀습니다. 또 어떤 고양이는 뜨개질을 하고 어떤 고양이는 집 청소를 하고 또 다른 고양이는 빵을 굽고 있었지요. 소년은 한 고양이에게서 빗자루를 받아들고 다른 고양이들을 도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행주를 들고 설거지를 도왔어요. 그러고 나선 우물물을 깃고 오븐에 빵을 집어넣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커다란 엄마 고양이가 나타나 종을 치며 외쳤습니다. 점심 시간이다. 열심히 일한 아이들은 어서와서 마음껏 먹어요. 하지만 일하지 않은 아이는 구경만 해야 해. 그러자 아기 고양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착한 아이로구나. 엄마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함께 먹자 구나. 모두들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소녀는 고양이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엄마 고양이는 소녀에게 맛있는 고기와 마카로니 먹음직스럽게 구운 닭고기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양이들에게는 완두콩 요리만 주었습니다. 소년은 자기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아기 고양이들은 아직도 배가 고픈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소년은 엄마 고양이가 준 음식들을 아기 고양이들 모두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소년은 식탁을 치우고 접시를 닦고 방을 청소하고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친절한 엄마 고양이님 이제 전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안 그러면 엄마가 무척 꼬질함을 하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렴 아가 엄마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내게 줄게 있단다 나를 따라오렴 엄마 고양이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니 커다란 지하창고가 나타났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아름다운 비단으로 짠 구두며 드레스들이 잔뜩 쌓여있었고 다른 쪽에는 가난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수한 치마와 블라우스 앞치마 양모 손수건 소가죽 구두들이 쌓여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렴 엄마 고양이가 말랬습니다. 사실 소녀는 맨발에다 입은 옷도 넉마 같았어요. 그럼 저 낡은 드레스와 소가죽 신발 그리고 양모 손수건을 주세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건 안될 말이지. 엄마 고양이가 말했어요. 넌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었으니 더 근사한 선물을 받아야 해. 엄마 고양이는 소녀를 위한 선물로 가장 아름다운 비단 외투와 정성 들여 수놓은 커다란 손수건 그리고 부드러운 공단 신발을 골랐습니다. 소녀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긴 다음 엄마 고양이가 말했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면 돌담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들을 찾아 그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렴. 그리고 고개를 들어봐. 고양이 집을 나서온 소녀는 손가락을 펴서 돌담 구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빼보니 세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반지들이 손가락마다 끼워져 있는 것이었어요. 소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별 하나가 소녀의 이마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소녀는 새 신부처럼 고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모가 소녀에게 물었어요. 누가 이런 귀한 물건들을 주었니? 아기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갔었어요. 고양이들이 일하는 걸 도와줬더니 이런 선물을 주었어요. 소녀는 개모에게 고양이 집에 갔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개모는 게으름뱅이 친딸을 불러냈어요. 우리 아가 당장 그 고양이 집에 가보렴. 너도 네 동생처럼 큰 선물을 받아와야지. 난 가기 싫어.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친딸이 대답했습니다. 걷기 싫단 말이야. 바깥은 너무 추워. 난 그냥 여기 불가에 앉아 있을래. 하지만 엄마는 빗자루를 들어 딸을 밖으로 내쫓 았습니다. 게으름뱅이 소녀는 한참을 걸어서 커다란 양배추를 찾아냈어요. 소녀는 양배추를 뽑고 구멍 속으로 내려가 고양이들의 집에 도착 했습니다. 게으름뱅이 소녀는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닥치는 대로 고양이들의 꼬리나 귀를 잡아당기고 수염을 마구 뽑았습니다. 드개질 감에 코를 빼놓는가 하면 물바가지를 뒤엎어 놓기도 했지요. 소녀는 아침 내내 아기 고양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가여운 아기 고양이들은 그저 야옹야옹 울기만 만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엄마 고양이가 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일한 아이들은 어서와서 먹어요. 일하지 않은 아이는 구경만 해야 해.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 소녀가 우리의 꼬리를 마구 잡아당기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다. 엄마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모두 식탁 앞으로 모여라. 엄마 고양이는 게으른 뱅이 소녀에게 식초에 절인 시큼한 밀빵을 주고 아기 고양이들에겐 마카로니와 맛있는 고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식사시간 내내 아기 고양이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소녀는 설거지를 하거나 식탁을 치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엄마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한테 준 것처럼 나에게도 선물을 줘. 엄마 고양이는 게으름뱅이 소녀에게 지하 창고 안을 보여주며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제일 좋은 드레스를 줘. 저기 예쁜 뾰족구두도 좋아. 엄마 고양이가 대답 했습니다. 그럼 넌 기름대에 쪄 이 양털 옷으로 갈아입고 이 굽 다른 신발을 신거라. 엄마 고양이는 게으름뱅이 소녀의 목에 넉마 조각 같은 손수건을 메어주고 소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제 가보아라. 밖에 나가면 돌담 구멍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다음 고개를 들어봐. 소녀는 밖으로 나와 돌담아난 작은 구멍들 속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징그러운 벌레들이 소녀의 손가락에 새까맣게 들러붙었어요. 떼어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벌레들은 더욱 악착같이 들러붙었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고개를 들어 위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벼랑간 얼굴 위로 피처럼 붉은 소시지 다발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 소녀의 온몸과 입을 덮어버렸습니다. 소녀는 숨을 쉬기 위해 얼굴을 뒤덮고 있는 소시지를 끝도 없이 먹어 치워야 했습니다. 마녀보다 추한 꼴로 돌아온 딸을 본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소시지를 먹어야 했던 게으름뱅이 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시착하고 부지런한 의붓딸은 멋진 청년을 만나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너무 놀라 죽은 소년 옛날 옛날에 사람들이 겁없는 꼬마 조반 조반 이라고 부르던 한 소년 이 살았습니다. 조반 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아주 용감한 소년 이었어요. 세상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던 조반 은 어느 날 잠잘 곳을 찾아 한 여관에 들어섰습니다. 빈방이 없구나. 여관 주인이 말 했습니다. 여기 말고 니가 쉴만한 곳이 한 군데 있기는 하다만 무서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가르쳐 주마.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이 곳 사람들은 그 저택 이야기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걸. 자기 담령만 믿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러 갔다가 여태껏 아무도 살아 돌아온 이가 없어. 아침마다 신부님들이 관을 메고 그 불쌍한 사람들의 시체를 거두려고 저택으로 올라가지. 이 말을 듣고도 조바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램프 하나와 저녁으로 먹을 소시지와 포도주 한 병을 챙겨서 성큼성큼 저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깊은 밤 조바는 저택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굴뚝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걸 던져줄까? 좋으실대로 조바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굴뚝을 타고 무엇인가가 벽난로 밑으로 털썩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사람의 다리였어요. 조바는 말없이 포도주만 마셨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걸 던져줄까? 좋으실대로 조바는 대답하자 또 다리 하나가 벽난로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꼬마 조바는 소시지를 한입 베어 먹었어요. 이걸 던져줄까? 그러시던지 이번엔 사람의 팔이 떨어졌습니다. 조바는 휘파람을 불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던져줄까? 마음대로 그러자 다른 쪽 팔이 떨어졌습니다. 이걸 던져줄까? 좋지요. 이번엔 사람의 몸통이 벽난로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먼저 떨어졌던 팔과 다리가 몸통에 붙더니 머리 없는 사람의 형체를 이루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걸 던져줄까? 그냥 다 던져요. 이번엔 사람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머리는 위로 떠오르더니 몸통 위에 붙었어요. 이제 조반 앞에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조반은 포도주 잔을 들어 외쳤어요. 아저씨의 건강을 위해 건배 램프를 들어라. 너와 함께 가자. 거인이 말했습니다. 조반은 램프를 들었지만 조금도 움직일 기미가 없었습니다. 앞장 서라. 거인이 말했어요. 싫어요. 아저씨가 앞장 서요. 앞장 서라니까. 아저씨가 앞장 서라니까요. 조반도 맞서서 고함을 계속 질렀습니다. 결국 거인이 앞장 서고 조반은 램프를 비추며 뒤를 따랐습니다. 거인과 조반은 방과 방을 지나며 저택 전체를 가로질러 어느 층계 아래에 난 작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을 열어라. 아저씨가 열어요. 거인은 어깨로 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자 나선 모양의 계단이 나타났어요. 계단을 내려가. 아저씨가 먼저 내려가요. 조반이 대답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실이 나왔습니다. 거인이 지하실 바닥에 놓인 석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걸 들어 올려라. 아저씨가 들어요. 조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거인이 마치 조약돌 줍듯이 가볍게 석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석판 밑에는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 세 개가 놓여 있었어요. 저걸 위층으로 옮겨라. 아저씨가 옮겨요. 조반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인이 황금 항아리를 하나씩 하나씩 위층으로 옮겼습니다. 항아리를 다 옮기자 조반과 거인은 벽난로가 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조반 내 덕분에 마침내 저주가 풀렸다. 거인이 말했어요. 그 순간 한쪽 다리가 거인의 몸통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다시 굴뚝 속으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세 개의 항아리 중 하나는 너의 몫이다. 이번엔 한쪽 팔이 떨어져 나오더니 굴뚝 속으로 올라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항아리는 네가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거두러 내일 아침에 찾아올 신부들의 몫이다. 나머지 한쪽 발이 뽑혀 나와 굴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항아리는 네가 처음으로 마주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나머지 한쪽 다리가 굴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인은 머리와 몸통 남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이 저택은 앞으로 너의 것이다. 거인의 몸통이 머리에서 떨어지더니 굴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택의 주인과 그의 자식들은 영원한 안식을 찾아또다. 그 말과 함께 마지막으로 거인의 머리가 굴뚝 속으로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아 오기가 무섭게 밖에서 구슬픈 장송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을 맨 신부들이 조반의 시체를 거두러 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반은 멀쩡하게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겁없는 꼬마 조반은 금화가 담긴 항아리 덕분에 부자가 되어 아름다운 저택에 머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반은 무심코 고개를 돌려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조반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은혜 갚은 고양이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전래동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요? 새 엄마와 의붓 언니 하면 가장 먼저 콩지 팥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은혜 갚은 고양이 이야기에서 착한 동생은 새엄마의 괴롭힘에도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았고 나쁜 언니는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벌을 받고 맙니다. 권선 징악의 통쾌한 이야기는 어느 나라 이야기라도 우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